마지막 10번입니다. Recently, however, 그랬는데 지금 쌍커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을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varieties of both crops 그랬어요. 그런데 variety가 뭐냐?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품종. 새 품종의 그 양작물들이 have been developed, 개발되어져 왔다 또는 개발되었다 또는 have been developed 이것도 개발되어졌다는데 과거 완료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작물이냐면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crops를. that can be grown in full sun 완벽한 태양 속에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태양, 직사광선 태양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의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답니다. 여기서 힌트는 어딨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can be grown 자랄 수 있다는 현재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었어. 그 결과 지금 직사광선을 맞으며 자랄 수 있어. 그럼 따라서 자랄 수 있는 게 현재면 개발된 건 더 이전이니까 과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의 힌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cently입니다. recently면 최근에죠. 최근에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근에는 뭐야?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면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그죠? 수익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재야. 저한테 최근이면 한 뭐 열흘 전이라고 합시다. 10일 전.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최근이죠. 그럼 보이시죠? 10일 전부터 현재까지? 최근? 그럼 결국 무슨 완료?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끝. 그래서 정답은 have been developed 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실제로 recently와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다 현재 완료를 써요. 자 그럼 끝났고요. 다양한 완료 시제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impact of color 색깔에 관한 영향이 has been studied 오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되어져 왔다. 되어졌다. 자 그러면 색깔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for decades니까 decade가 뭐죠? 10년 10년 단위를 가리켜요. 근데 이제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수십 년 색깔에 관한 영향력이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the city of suon 자 수원이라는 도시 아 여기서 오브 도 역시 동격입니다. 자 수원이라는 도시는요 has been restructuring 얘는 현재 완료 진행이네 ing니까 그럼 이 restructure structure가 뭐야? 구조 앞에 리가 붙었으니까 재구조 그치? 재구성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가요 재구성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뭐를? 그 수원의 street network 도로망을요. for several decades니까 이것도 역시 수십 년간 그럼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원이라는 도시가 자신의 도로망을 시작 재구성 해오고 있는 중이다. 끝. 현재 완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looked at all the familiar faces 하나는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친숙한 얼굴들을요. 근데 어떤 친숙한 얼굴들이냐 that had been part of our life 라고 했으니까 자 그녀 인생의 부분이었던 어떤 친숙한 얼굴들을 바라봤대요. 그럼 얘는 그냥 과거 완료네 그럼 얘는 왜 과거를 썼을까요? 그녀가 바라보았다 그랬죠?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얼굴들이 그녀의 인생의 일부분이었대요. 그게 더 먼저란 얘기지. 그 수많은 얼굴들이 인생의 일부였는데 그 얼굴들을 그러고 나서 바라본 거야. 따라서 얘는 단순 과거 일부분이었다 과거 완료 끝. 얘는 그냥 단순 과거 완료입니다. 자 for the last few years 뭐 지난 몇 년 동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